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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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없죠, 여기는? 음, 깜짝이야. 함교. 함교에서 내가 지금 나온 거잖아. 여기다 폭탄을 써볼까? 부식시켜 문 열기. 오, 지금 비가 겁나게 오나봐요. 비 오는 소리가 나느냐? 성장의 사물 안 열쇠 찾기. 사물 안 열쇠를 일단 찾아야 되니까 상자 스패너로 뭔가를... 지금 여기 폭탄을 쓸 때가 아니야, 그러면. 폭탄이 아니야. 아, 밖에 비 와요? 일단 구해줘요. 그냥 여기서 뛰어내려야 되나? 호샤! 호샤! 여기 있나, 뭐? 황자. 황자를 다오. 나에게. 기미박스. 어, 정말 애단 구하러 가기 넘나 힘드네. 여기서 내려갈 수 있나,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겨? 여기 내려가면 되네? 흐흠. 화약. 오, 나 총알 없는데 나 미쳤나봐. 아, 저길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부셔지나? 한번 도전? 흐흐흐. 아, 폭탄 하나밖에 없는데? 안 부셔지겠지? 그저, 안 부셔지겠죠? 아, 해볼까? 도전해봐. 저장은 방금 했으니까. 그래, 도전! 하얏! 하얏! 아아아아앙 아앙 아 مثلا 아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다 퓨즈를 끼면 여기다 퓨즈를 끼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에단 찾으러 가야 되는데 아이 빡종을 안 하죠 에단 좀 찾을 수 있게 좀 길 좀 알려줘 누가 아 이거 이거 두부 두부 파는 거 아닙니까 두부 두부 공장이었나 두부 한모 두모 세모 이렇게 해갖고 넣어놓는 그 케이스 아닙니까 그거 바구니 두부 바구니 한국적인 정서가 녹아있는 게임이네요 다른 층을 더 찾아봐라구요 어 천잰데 어 천잰데 아 나는 왜 1층에서만 자꾸 더 아래로 내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2층을 좀 더 뒤져봤어도 됐지 그렇지 어 뭐라구요 퓨즈를 바꿔 끼우시고 계단 문 앞쪽으로 쭉 가면 잠긴 문이 있어요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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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도련님 시야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지금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지금 엠저이 카노님께서 퓨즈를 바꿔 끼우시고 아 퓨즈 어디있어 퓨즈를 찍었지 퓨즈를 바꿔 끼우시고 계단 문 앞쪽으로 쭉 가면 잠긴 문이 있다라고 아 설마 이거 얘기한거 아니겠죠 부근 꺼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 지금 계단 문을 등지고 앞으로 쭉이요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어떡하라구요 잠긴걸 어떡하라구요 얘는 그걸로 열어야 된다니까 부식시키는걸 일단 엘리베이터 쪽으로 다시 가봅시다 판풍구로 2층 올라가는줄 아 뭐 어 그래요 우리 다방면으로 생각해봅시다 우리 함께 풀어나가자구요 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해서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짜증이 나지만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는데 뭐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3층 엘리베이터는 어디있나요 3층 여깄다 자 여기 왔는데 어 누구야 엘리베이터 누굽니까 엘리베이터 퓨퓨님 아까 얻은 뭐 여는 상자같은거 아니라 엘리베이터 안에 작은 문 여는거 아닌가요 퓨퓨님 알고 얘기하신건가 아니면 추리해보신거에요 추리해보신거예요 아 딱딱소리가 이소리구나 여어어어어어어어어 회장님이 가서 요청해야돼 난 2번, 2번 엔진 칠에 가야되는데 이걸 제대로 하기 전에 갈 수가 없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넘나 고마워요 여기도, 여기도 퓨즈 끼우는데 퓨즈 2개가 또 필요하네요 고마워요 일단 올라가기 어? 내려가긴 뭐야? 어?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구나 아 1층은 1층 필요 없잖아 지금은 난 2층에서 놀아야돼 서바이벌 라이프 이야르 굿 하하 여러분들 하하 당검마스터가 들어왔습니다 아 엘리베이터 뛰어내릴 때 뭐가 자꾸 떴었어요? 어? 나 왜 못봤지? 아유 고마워요 피프님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어? 총알 하나 밖에 없다 총알 한 방에 총알 한 방에 소드나이트 위력을 보여준다 당검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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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용액 화학 용액 자작교요 아 진짜 2층 오기 힘들다 라쿤시티의 악몽에서 16년간 흘렀 16년이 흘렀다 생존자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 꼼꼼히 봅시다 방 하나하나를 그냥 화약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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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총알 스무발 숫자 한입 발림 어디어? 테이프 뭐야? 아니 뭐야 그거 아까 책상 밑에 상자 뭐야? 한입 책상 밑에 상자 어? 한입 발림 위에 1명 내 기억하고 있어 야야야야야야 아 좀 바빠야 죽어 그냥 라쿤시티 세계관공위한다고요? 오 찌그럭찌그럭 소리 너무 싫다 허브 열리지 않는다 하아 이건 뭐야 오 오 아 또 이거 암호야? 이거 암호인가 본데 혹시? 잠깐만요 녹색 빨간색 녹색 빨간색 왼쪽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천잰데 내가 이렇게 천잰데 어? 그 엘리베이터 하나 때문에 내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렇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린 사랑을 나눠지 엘리베이터 여러분들 정신 멀쩡하시죠? 더 함께 할 수 있죠?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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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까 토하던 거기죠? 토한다고 했던 그거 있고 아까 아까 여기로 해주고 어! 어! 비밀통로다! 이러고 딱 나와 아 아... 이랬던 것... 생생합니까? 아 좋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달리시죠 설날은 뭐 이렇게 달려야 제맛이죠 왜 또 왔니? 없고... 내일 안나가니까 밤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어? 여기 뭐야 여기 뭐지? 어 여기가 그... 아직 살아있어요 오 라이안나님 좋습니다 여기가 아까 그 어 아니네 통로 3층인데? 어어 아까 그러네요 제가 오 하하 이거 폭탄 잃어버렸던 폭탄들이 여기 있네요 락픽 이거 뭐야 꺼져 이놈아 저거... 저거 다 부시면 뭐가 있나? 뭐 주나? 저거... 오른쪽으로 눕지 않는 이상 쌩쌩합니다 에 이거 배에요 배 집이 아니라 어샤샤 업적... 쓸데없는 거네요 여기 왔었죠 아하 좋아 부워라 마셔라 부워라 마셔라 부워라 마셔라 어 못써 여기? 조금만 여기 못써? 어 됐다 부워라 녹아라 부워라 노아라 서쩍 서쩍 좋아좋아 다먹어 다먹어 어 나 뭐 먹었다 열쇠 먹었다 선정의 사물함 열쇠 나이스 나 이제 기관총 기관총 역시 2층은 꿈과 희망의 나라 몸과 신비가 가득한 2층 우리가 꿈꾸는 그곳 휴! 휴! 으! 깜짝이야 어떻게 이렇게 다소곳하니? 샐리? 당신의 뒤태가 훌륭하군요 숨 막힐 듯한 뒤태 똥꼬! Supreme 하핫하핳 버리 고자! 아이고 스트레스 팍팍풀리는구마안 무섭이인줄 아잇 저장해야지 공포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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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아 너무나 무서워요 지금 지렸잖아 너무나 무서워서 공포게임 이건 무엇이 있나 여기 뭐야 왔던데잖아 다 먹은 것 같은데 2층 그죠 이제 선장실로 갈까요 다시 선장실로 다시 갈까요 선장실로 갑시다 뚜두두두두두 뚜두두두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베이터베이터 베이터 엘리베이터 어.. 옹크리기! 올라가기! 만념묵은.. 체증이 쑥 내려갔어요. 손장실이 몇 층이었지? 올라가야 되는가? 어, 잠깐만! 제휴실! 제휴실 갔다 가겠습니다, 제휴실. 흐샤! 허샤샤! 아니죠, 선장실 갔다 와야죠. 뭘 깜짝이야. 이놈아! 이놈아! 뭘 그렇게.. 뭐가 그렇게 분해가지고.. 어? 아, 이것 좀 일단 하구요. 부워라 부워라! 부워라 부워라! 부워라 부워라! 뭐야, 왜.. 이거 못 열어? 와.. 이렇게.. 여기가 뚫렸죠, 지금? 근데 이건.. 문은 뭐지? 반응이 아예 없지? 반응이 아예 없지? 오오.. 이야.. 경치 뭐 별거 없죠?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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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와, 이놈들아! 다 덤벼! 화학경에, 화학경에! 화학경에! 오픈.. 클로즈.. 오픈.. 클로즈.. 오픈.. 클로즈.. 어.. 어어어.. 어.. 어어어.. 어, 나 총알 없어!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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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왜 드럽게 안 죽네 흐흐흐흐 흐흐흐흐 아 예르 좋죠 이거죠 여러분 뭐지 왜 하는거지 아 저런 키불 흐흐흐흐 뭐 어쨌든 가져가야 되겠죠 흐흐흐흐 아니 이제 바이어들을 보면서 뭘 먹는다는 것 그것은 뭐 흐흐흐흐흐흐흐흫 여러분이 자처한거 아닙니까 이 레지던트 이불을 보면서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스스로가 자처한거라고 생각됩니다 못나가네 여기는 일단 여기 있는건 다 먹은거 같구요 선장실로 다시 또 올라가보겠습니다 아 아 자 아까 좀만 덜 헤맸어도 아 지금쯤 우리 엔딩 보고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쟈 어허허허 아 이거이거이거 열어야지 여여야지 락팩! 락팩! 락팩어 골똥품 주아아 아아 아아 아 이 승질나 아 뭔가 흐허허허허헛 뭔가 꽝인거같은 이느낌이 뭐죠 예? 케이블을 엘리베이터에 케이블베이... 케이블을 엘리베이터에 사용한다고요? 요요요요요요 아니야 일단 일단 나 선장실 가구요 할거 하구요 그거 생각해봅시다 자 이거 웃길라구 오이 깜짝이야 으흐으 facil 흐흫 아아 생신나 환장실 가야지 여기 뭐.. 하는 데가 있나? 환장실 어디야..아이 왜 이 반대로 가고 멍충아 자 여러분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하하하하 난 니가 뒤에서 오고 있는 걸 지체고 있었지 으응 엘리베이터 수리하기 그렇군요 엘리베이터 다 쓰는게 맞군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되는 건가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이 세상을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내가 천하를 얻었도다 아 저 근데 어디서 수리를 해야 돼? 쟤를 수리할 데가 여기 어디 있나? 천군만만해 그니까 저거를 으으으으을 저거를 뭔가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그쵸? 밑에요? 밑에 있었어요? 흐으샤 아 여기 여기 아 그럼 그 퓨즈도 다시 갖고 와야 되나? 이렇구나 퓨즈도 다시 갖고 와야 되는구나 아하 아하 아까 그 퓨즈구나 아하 내려가야겠구나 아하 아 여러분들 전쟁인데요 이거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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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왜 여러분들이 아까부터 계속 퓨즈가 수상하다 수상하다 하신게 그죠? 그쵸? 루아 이놈아! 어디가 x3 그게 이거였군요? 그쵸? 올라가기~~ 올라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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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여러분 어 이거 뭐야 아.. 뭐 아까 본거잖아 드디어 여러분 우리 에단을 만나러 갑시다 아 좋아요 좋아요 지하로 갑시다 지하로.. 지하층 좀 눌러주시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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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알어, 기즈브야. 헤더언 헤더언 오 강한 화학 영예 왠지 여기서는 조합을 일반 건청, 강화젠 건청 오케이 조합 그렇고 오케이 으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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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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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허,elim, 어이, 놀래라 어유,으 아이, 느려, 느려 느리다, 느려 아 진짜 승질이 난다 지난 시절 나에게 승질이 나네요 원격폭탄을 어 문을 여는 뭔가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나의 지난 과거가 갑자기 막 아 아 막 갑자기 화가 나네 좋아 권총탄약 좋아요 또또또또 없나요 아 역시 인내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길이 열리는 법이죠 만약에 우리가 아까 승질이 나서 빡종을 했어봐요 네 그럼 막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도 않고 소화도 안되고 찝찝하고 음